첫번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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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부분부터 좀 부탁드릴게요. 우리 얘기 맞춘 게 있었잖아요? 그렇죠. 아,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요. 후송 찍고 싶다. 고대 고대. 고대다. 고대대. 그러니까 엔 부분이요, 엔 부분. 맞아요, 맞추고 오세요. 잠깐만요, 맞추고 오세요. 본인이 틀고 오세요. 본인이 틀고 오세요. 본인 틀고 오세요, 그냥. 저 정신이 굉장히 좋은 정신이에요. 우리가 만드는 게 좋잖아요. 자기가 강해요. 그러니까 사전에 제작진이 만나네요. 아니요. 서서서.. 엔 형 중심으로. 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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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얘녜 돋보이게 우리 좀 살살 춰. 오케이! 비닐수 올래! 오우! 자, 맞춰서 봐대! 됐어 됐어 됐어! 아유, 뿌인데네! 소리 난다! 소리 난다! 와, 비쥬얼 봐. 충격적이다, 진짜. 죄성. 죄성. 아, 죄가 그 죄지, 아까 죄. 많이 죄성. 아, 죄송합니다. 기억해 하자 찍어 이걸 지상 형한테 보내주라고 기억해 웃지 말고 아니 여기서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함서 아니 아마추어야! 액션 진짜 앤이 무대에서 정색 씨 정색 앤 개치였었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놉시다 만약 그 노래방 TV 오늘 슈퍼스타 앤 합니까? 오늘 슈퍼스타 앤 합니까? 나 이벌이 도둑하지마 그러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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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와 오와 멋있는 척 뭘 멋있는 척 숨겨진 보석 특집이라 하셨는데 전 약간 드러나 있는 보석이고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이름을 바꿔야 돼 앤이 아니라 앤이 아니라 앤이 아니라 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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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일단 저는 팀에서 리더고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춤을 제일 잘 추고 노래도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섹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쟤 약간 착뽀 아니에요? 근데 마지막 거는 읽어볼까? 이러세요 이러세요 앤 리모는 말해 뭐잉 네 그러니까 말해 뭐잉 말 안 해 뭐잉 말해 뭐잉인데 왜 말해 왜 말해 자꾸 못 맞춰줘요 진짜 너네 개그 진짜 못한다 나 랩 보여줄게 어? 얼른 번 나왔다 전화 어? 얼른 번 나왔다 전화 나 안 웃는 애들 다 나와 저거 무슨 일이야? 네? 사장님이 남의 친구 있니? 저 형 자격돌고 있어 자격돌고 있어 자격돌고 있어 야 돈을 다 주는 거지 아 이거 되게 오 여우생 잠깐 잠깐 여우생 여우생 얘 잠깐만 얘 잠깐만 아직 안 끝났잖아 앤 외모는 말해 뭐잉 왜 자꾸 말할 거야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